안녕하세요. 킵서핑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몇 년 전에 정말 어깨가 빠지게 패드를 했던 개결비치로 갑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천국행 패드를 했잖아. 지옥행 아니고요? 같은 빛으로 못 나왔던 그 쓰라린 추억. 거기 다 태그하자. 선정언니랑 슬기야. 가형이랑. 모두들 지켜봐주세요. 킵서핑. 먼저 고고! 1가 1 trade 1 3 5 2 1 2 1 이것은 개겔이 아니에요. 이 정도 사이즈는 개겔이 아니에요. 개겔이 아니면 무슨 빛입니까? 개개적도. 이랬는데 막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? 세트는 좀 있어 보여요. 약간 타는 애를 보니까 한 숄더. 오늘의 세트는 하이트드? 근데 지금 약간 로우여가지고 걸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로우니까 지금 좀 빨리 깨지는 것 같은데 지금 물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파도가 들어오기를 기대해봅니다. 제발 제대로 서류를 하려면 왁스를 단단히 발라야지. 두고 보자. 끝. 패드할 때는 이쪽으로 패드를 나갈 거예요. 오른쪽으로 붙어서 패드를 해서 나가서 스팟으로 갈 거고 레프트 파도 타고 나면 계속 레프트로 이렇게 돌아서 채널 찾아서 레프트로 빙빙 돌아오시면 돼요. 나올 때가 문제인데요. 나올 때 조경으로 이쪽으로 강하게 흘러요. 그래서 나올 때는 파도가 이렇게 옆쪽으로 지금 오잖아요. 이 방향 그대로 바다에서는 완전 쫓아가고 앵결되고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들어올 때 꼭 기억해놓다가 꼭 이쪽으로 계속 패드를 하셔야 되고요. 패드를 천천히 하고 안 하다 보면 안에 조조 때문에 갇힐 수도 있어요. 오늘은 떠내려가지 않고 들어간대로 나오는 게 목표야. 소박하다. 저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. 재수없어. 같이 나가자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? 혼자 나갔지? 같이 나갔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 아닐까요? 아니야. 둘이 막 겁나 패드를 해서 나갔더만. 그 다음에 안에서 시작되는 게 맛있다는 거에요. 이제 한참을 따라 한참을 바라보니까. 그래서 오른쪽으로 슬픔을 가려줄게요. 그럼 맨끈의 한참을 가려줄게요. 손을 가려줄게요. 그런데 한참은 한참을 가려줄게요. 들어간 30분이상도 되요. 지금 하나 까게 할 거예요. 계속 스톱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선방한 것 같아요. 살아서 나왔어. 들어간대로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. 가능한 거구나 이게. 이게 좀 빨리 깨졌어요 저한테는. 그래도 뭐 소정의 목표를 이뤘다. 요정도? 그래도 막 좋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발레. 감사합니다. 오늘? 오늘? 좋은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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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 같아요.